지난 1일 코어트 격리가 해제되고 정상 진료에 들어간 전남대 병원이 그동안 심려를 끼쳐 지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안영근 병원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시설 내 감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코어트 격리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또 전남대 병원 직원들이 개인 위생수칙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